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색깔이 너무 예뻐요 올라올라올라 올라올라 안녕하세요 닥 닥샤입니다 오늘은 우주 캔디에 여러가지 캔디를 올려서 먹어볼거에요 잘됐습니다 일단은 갤럭시 캔디 붙여먹을게요 되게 이뻐요 오주 캔디랑 갤럭시 캔디가 너무 잘 어울려요 이번에는 포포스 젤리 포포스 젤리 딱딱해요 팝핑무바 팝핑무바 키위맛인데 새로 온거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엄청 맛있다 오 맛있는데요 오 의외로 팝핑무바가 우주 캔디에 정말 잘 어울린 것 같아요 굿굿 아 견과류들 포포스 견과류들을 먹고싶습니다 통과류들을 건강에 진는 여러분은 초콜릿을 뿌려먹어볼게요. 기초아~~기 오우 이쁘다 오케일룩 시킨이 진짜 잘 먹는다. 오케일룩 시킨이 진짜 잘 먹는다. 오케일룩 시킨이 진짜 잘 먹는다. 마핑몰가 입에서 막 날려요. 날 씹힐 거야. 이거 맛있어. 오케일룩 시킨이 진짜 잘 먹는다. 색깔이 너무 예뻐요.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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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근 이거 달콤해. 요게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거는 쭈구쭈구쭈구 키위맘밥비고파입니다 네 그렇죠 혼자서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